Q. 내 눈 속에서 넌 뭘 봤니? 나만 알고 있는 그 눈동자 속에 난 뭘 담았을지 궁금하지? 난 가끔 67년도에 태어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궁금해질 때가 있어 다시 한번 나를 봐줘 내 웃음의 의미를 넌 아니? 나를 내 안에 가두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뭔가 깨달았을 때 난 떠올렸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온전히 꿰뚫는 그 한 구절에 매료됐던 그 순간 고개 들어봤더니 진짜 나를 만난 기분 그 순간 행복이 마음 가득 차올랐어 유니폼에 내 등번호가 새겨질 때 공과 함께 해날리는 내 머리카락이 좋아 춤출 때 내 안에서 알 수 있는 힘이 느껴져 코트 안에 나와 무대 위에 나 열한 번의 꿈을 꾸면 모든 것이 이뤄질 거야 시한 건 Utah 자, 다가왔다 ôi, 다가왔어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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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진짜 궁금해요 1일부터 때리시키고 싶습니다 파이팅!